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했던 이번에 7월 교육청이었죠. 그래서 7월 교육청에 있었던 유전 파트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유전 파트에 대한 특히 다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를 선생님이 이 안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눈앞에 보고 있는 이게 바로 올해 얼마 전에 치렀던 7월 교육청 문제죠. 아마 7월 교육청 문제에서 10번 문제 다른말로 얘기해보면 이 페이지에 있었던 문제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고요. 정답률에서 보다시피 29%입니다. 문제 안에 보면 일단 다인자 문제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동형 접합을 이루는 대립 유전자의 쌍수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자 근데 선생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갖 6개월 정도 수능을 준비해본 6, 7개월 정도 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주 길어봤자 한 2, 3년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주 긴 오랫동안 시간 동안에 이런 수능을 분석하면서 7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문제의 패턴에 대한 이런 반복적인 연구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있었던 7월 교육청은 어떠했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 7월 교육청에 있었던 이 10번 문제 또는 그 안에 들어있었던 이 외의 유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마무리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요. 2018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문제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 표현형이 7가지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다인자, 다인자와 함께 표현형으로 유추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고 그게 바로 수능 문제였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8개월 정도 뒤에 치러졌던 7월 교육청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7월 교육청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7월 교육청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안에 X염색체의 다인자 유전이 2개, 유전자가 2개 놓여져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다인자 유전인데 X염색체의 연관까지 갔고요. 심지어 이 안에는 정록생맹까지 포함시켰으며 비불리, 자녀 2번과 자녀 3번, 2번과 3번은 성염색체의 비불리가 각각 1회씩 일어난 난자이다. 라고 하는 문제였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봤던 수능 문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는 X염색체의 연관에 그리고 정록생맹에 마지막으로는 비불리가 일어난 자녀 2번하고 3번까지 이렇게 과하게 조건들이 들어있던 7월 교육청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학생들도 매번 이런 문제를 보다가 7월 교육청, 즉 7, 8개월 후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7월 교육청 문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치렀던 7월 교육청 문제가 수능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의 양상이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X염색체의 다인자 유전이 있고요. 정록생맹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성염색체 비불리까지 그 안에 포함시켜놨던 문제가 바로 7월 교육청 문제였었죠. 그로부터 바로 학년도로 표현한다면 2년 뒤, 명확하게는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뒤에 치러졌던 20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보니 수능 문제 안에서 감수 1분열의 비불리, 감수 2분열의 비불리, 이런 감수 1분열의 비불리가 일어난 정자와 자녀 1번은 이와 같은 비불리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다인자와 비불리가 접목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한 것이 바로 작년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7월 교육청에 비해서 그것이 평가원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능 문제로 나왔을 때는 과했던 조건이 떨어져 나가면서 알맹이었던 비불리가 꽉 하고 중심을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방금 얼마 전에 치렀던 7월 교육청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좀 과하다 싶었던 조건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며 앞으로 다인자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표가 들어가고 동형접합의 쌍수를 물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얘기하는 수능의 유형 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요. 저 역시나 7월 교육청 문제를 보면서 아 앞으로 비불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구나. 아 다인자 유전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게끔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중에서 소위 말해서 7월 교육청 문제를 개척자 정신이 되게 강한 유형의 유전 문제가 등장할 거란다라고 미리 많은 강좌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유전 얘기를 조금 하면서 어딜 가나 연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연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보시다시피 올해 1월 달에 여러분 교과서에도 연관의 표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수능 특강에도 연관 문제가 있으니까 공부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좀 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뒤이어서 6월 평가원 문제에 이렇게 다인자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인자 유전 그리고 또 그 연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나머지 마무리를 즉 수험생활의 마무리 공부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6월 평가원 문제를 잠깐 보니 작년 6월 평가원의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자 자녀 1번과 2번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아주 깔끔하게 등장을 했었고요. 그때 그 이후로 방금 봤던 20학년도 수능 작년에 수능 문제에 비분리와 함께 1분열의 비분리 2분열의 비분리가 어떻게 일어났겠니? 그리고 표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요. 비분리는 기존에 7월 교육청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비분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겠구나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포인트가 이 표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세포 주기의 탄탄한 실력과 이 안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인자 유저는 얘들아 A하고 B하고 연관이 됐는지 D하고 연관이 되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알고 보면 대문자고 대문자가 한꺼번에 같이 함께 있는지 나뉘어져 있는지 이와 같이 대문자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며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인 생식세포, 두 개인 생식세포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이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는데 작년에 수능 문제였어요. 작년 수능 문제에서는 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안에서 우리에게 콕 찍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 안에 연관은 도대체 누구와 연관이냐고요. A하고 B하고 연관인가요? B하고 D인가요? 그걸 알아내는 지점이 바로 B였던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였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킬러셋은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강의 중에, 강의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론적인 정답은 B와 D가, A와 D가 연관이었고 B가 독립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연관의 형태까지 묻는 문제가 작년에 수능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점점 갈수록 연관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인자 파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제 이 문제는 작년이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정 전에 교과인데 우리는 개정 후잖아요. 우리에게서도 중요할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 많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첫 번째 1번 수능 특강을 꼭 열심히 봐야 되고 두 번째 6월 평가원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 세 번째 수능 완성과 함께 마지막 9월 평가원이다. 우리를 4장의 카드로 수능을 준비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드디어 수능 특강 나왔죠? 6월 평가원 쳤어요. 얼마 전 우리에게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책까지 나왔죠? 수능 완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능 완성에서 78페이지 문제고 8번이에요. 78페이지에 있었던 8번의 문제. 이 문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얼마나 놀랬냐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2번과 3번의 대립 유전자 안에 모두 small a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누가 연관이냐? 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예요. a하고 b가 연관이냐? b와 d가 연관이냐? a와 d가 연관이냐? 라고 하는 걸 연관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우리의 개정된 교과 우리의 수능 완성 책 안에 들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생님 어디까지를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런 공부 특히 유전 파트 개정되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운 이 부분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교과서와 수능 특강, 6월 평가원, 수능 완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 공부 중에서 수능 특강에 있었던 유전 파트와 그리고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하는 부분은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서도 수능 완성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앞쪽으로는 앞쪽에는 본 문제가 있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니 본문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요.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있던 문항 문제는 마치 7월 교육청 문제처럼 약간 개척자 정신이 강한 문제들이 좀 들어있곤 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문에 들어있는 문제겠죠. 이런 문제를 당연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많은 강좌들 제가 이 모든 강의를 이 모든 내용을 풀어놨던 킬러세븐 강좌라든지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변형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하는 문제풀이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할 때 가장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교육청 시험을 치고 너무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학생들은요. 비유전 파트는 선생님이 알아서 문제풀이 강좌해서 각 파트별로 비유전 정리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전 파트 중에서 선생님 저는 7월 교육청 수준만큼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과한 조건을 많이 덜어내어 가면서 평가한 스타일로 나올 거니까 그 유형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저는 열심히 앞으로 있을 커리큘럼을 준비해 보고요. 요즘에 목소리가 약간 성대가 좀 부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몸관리 저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끝까지 좋은 강의를 펼쳐낼 테니 여러분들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프지 않고 우리 그날까지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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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